10살 아닙니까? 몇 살? 이게... 6년 전이죠, 6년 전. 야... 그때 윤영이 형한테 많이 맞았지. 저요? 아이콘 엽서 양도 장당 2천 원에 판매해요. 와우, 저렴하네. 혼나긴 한데? 지금 프로필이 다른 분으로 바뀌었네. 그러네. 상담 보시고 바뀌었나 보다. 우리 체육대회 하는 거 보고. 현재 제시! 구준의 윈 포토카드 5천 원. 정찬우 데뷔 포토북 포토카드 1천 원에 파는 건지. 이거는... 택배비가 나와요. 아니, 이거 3만 원이겠지. 이것도 2만 6천 원이겠죠, 설마. 2천 6백 원에 팔겠어요, 포토카드를? 진짜 끝납니다, 2천 6백 원? 최소 구준이랑 비슷하게는 팔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거 봐, 정찬우 포토카드 양도. 터무니없는 가격 제시, DM.